한국 프로야구 사상 전무후무한 캐릭터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최고의 타자 최초의 퍼포먼스, 최초의 야구 기록을 수없이 부유한 최초의 사나이 바로 헐크 이만수 안녕하세요 헐크 파운데이션 이사장 이만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능 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었다면 베트남에 들어가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6년 동안 라오스에서 야구 재능 기부도 하고 또 구단주로도 있었고 야구협회 부회장으로 있었지만 인도 차이나 반도에 야구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베트남을 들어가서 재능 기부할 생각입니다 제가 SK와이본스 감독에서 물러나고 나서 2014년도 10월 말에 라오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에는 야구 불모지고 또 야구를 전혀 몰라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야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라오스에서 야구가 많이 알려진 상태고 위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야구의 아버지는 좀 과찬이고요 그냥 야구인으로서 한 50년 동안 받은 사랑을 야구 불모지 라오스에 야구를 보급시키는 데에서 야구인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또 라오스나 인도 차이나 반도에 야구를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가 더 활성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야구가 더 이상成장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헐크 파운데이션 이만수입니다 아